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더러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면 그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런 기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가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포인트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장 잘 구현한 기도가 바로 겟세만의 기도입니다 잠시 후 한 포인트씩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3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기억을 돕는 의미 39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같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건 주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어떻습니까? 동일한 내용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 4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도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만에에서 강조하신 기도는 실상 주기도문입니다 겟세만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완성하는 기도입니다 겟세만의 기도는 주기도문과 맥을 같이 하고 요새말로 주기도문과 결을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별기도 이제 내일부터 2023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매일 저녁마다 시작되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면에서 저는 올해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겟세만의 기도회로 명명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겟세만의 기도의 특징을 두 가지로 한번 살피고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겟세만의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자 36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의 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함께라는 단어가 유독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제 눈에 많이 띄었어요 여기도 함께라 나오죠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6월철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겟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름 짜는 그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를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쥐어짜면서 간절하게 했다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죠 여하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맞은편 서쪽의 감남나무 과수원 동산이 바로 겟세만의 동산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겟세만의 동산을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즐겨 모였던 장소라고 묘사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이날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 오르시고 이날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죠 자 37절 38절 보시면 함께라는 말 한번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37절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같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도의 역설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혼자서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면 참 의미심장하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만약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다시 말해 나와 함께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머물러서 여기서 기도해라 앉아 있어라 따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만 잠에 빠져들고 말아요 안타깝죠? 자 40절 41절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같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가 여러분께 고백하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을 집에서 경험했습니다 아내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아내가 수술을 잘 마쳤지만 아직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며칠 잠을 못 자요 간밤에도 그랬는데 어떻게든 곁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지켜주고 싶었는데 새벽에 저도 그만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다 깼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음 따로 육신 따로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연약함이죠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어떠시겠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개세만의 동생에 있다면 이제 정말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긴박한 급박한 상황에 만약 내가 그 귀중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깜빡 잠들었을까 사실요 처음에 제가 제자들을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아니 스승을 위해서 한 시간도 같이 기도 못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평행구절인 누가 보금 22장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45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면서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해요 제자들의 모습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자기들도 보고 눈물로 간구하다가 슬픔으로 그만 잠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의 고된 일정을 생각해보면 잠든 것도 우리가 이해를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방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6월절 그 저녁에 만찬을 먹자 명절이라서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렇죠? 배부러요 더군다나 지금 조용한 산속입니다 사람도 없어요 세상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 조용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피곤하고 졸렸겠어요 그렇죠? 근데 의외인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아니 그렇게 피곤에 쩌들어 잠들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는 커녕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좀 야속했을 것 같아요 속상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더 창피했겠죠 그거보다는 그렇죠? 잘못해서 꾸중 듣는 거는 둘째치고 자다가 이렇게 눈이 떡 떴는데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간혹 설교 중에 저하고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눈 딱 떴는데 저하고 눈 마주치면 이 창피한 경험들도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아니 굳이 기도하시다 말고 말입니다 기도하면 거기에 열중하셔서 기도에만 전념하셔도 모자랄 판에 왜 굳이 제자들에게 가셔서 더군다나 책망을 하셨을까 일부러 굳이 들어가신 걸까 말씀을 목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아 이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 그 모든 환란과 핍박 제자들에게 닥쳐올 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환란 엄청난 것이었죠 그러니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늘 깨어 기도하며 그 영적인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 그걸 바라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길 바라셨던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갖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신앙에서 자고 깨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만약 깨어 있어야 하는 순간에 잠들 졸고 있다면 그거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그죠? 물론 제 말씀은 우리 육신의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영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육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깜빡 잠들면 졸면 위험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운전하시는 경우에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고 합니까 졸음운전이잖아요 잠깐 너무 피곤해서 눈 감았다 뜨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신호등이 두 신호등 앞에 가 있고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동일합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영적인 싸움에서 맞닥뜨려 견뎌내고 감당하며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겟세만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죠 주목할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 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깨어 기도하라는 이 표현이 현재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과거의 이례성으로 한번 끝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 어느 곳에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심으로 꿋꿋하게 버티시고 그 영적인 전투 스피리처 월페어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첫 번째 겟세만의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기도 두 번째 겟세만의 기도는 또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39절을 볼까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똑같은 내용이 42절에도 반복돼요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서 겟세만의 기도는 자기 부인의 기도다라고 정의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self-denial이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겟세만의 기도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아버지의 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다 응답받으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잔잔히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심플합니다 기도는요 겟세만의 기도 보세요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근본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그러면 이 겟세만의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 굳이 이러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면 어느 아버지라고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지 않겠냐고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갈과 뱀을 주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독생자가 죄도 없는 아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치라고 하시면서 아들이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아버지는 그걸 외면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미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제가 두 주 전에 치과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치아에 통증이 있으면 간혹 이빨, 치아가 아플 때 치과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아를 너무너무 아프다 보면 물론 맨정신에 이 생 이빨을 뽑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치아를 그러나 너무너무 만성적으로 치통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치아를 차라리 뽑아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들은 작은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시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없애야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은 무엇이냐 차라리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고통을 완전히 뿌리 뽑는 거 근절시키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의 잔을 마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의 잔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을 다 면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숨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합당한 처분 죽음과 영벌 그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사제의 은총을 누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과할 때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의 모든 것을 면케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이 겟세만의 기도에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의 잔을 마시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환란과 고통과 고난도 면케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겟세만의 기도 안에 그 복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과 같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고난이 없다 그런 말씀 사실 없어요 사실 우리 중에 고난을 즐겨하길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성도인들 중에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필수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온통 증거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필리포서 1장 29절 말씀 보면 한번 스크린에 이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필리포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겠다 우리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주저하잖아요 심지어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오히려 디모데우스 1장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랍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 설교 강좌에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설교하면 다음주에 저 안 보시려고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결국 그런 면으로 보면 겟세만의 기도가 복음의 기도예요 왜요 이 기도 안에는 고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안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고난도 예수 크리스토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과 소망으로 뒤바뀌는 복음의 정수가 바로 이 안에 담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겟세만의 기도가 복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겟세만의 기도는 복음의 기도 CS 루이스도 기도의 자리라는 책을 보면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만약 고난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질문해요 CS 루이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가 고난을 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가당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대신 마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쫓는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간다면 그 고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예깨워주고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많이 좋아하시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인들 잘 아실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기억나시죠? 그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영역이 덜어 있는 겁니다 그죠? 어디 하나님의 은혜 뿐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진 않습니까? 사순절이나 고난주간되면 우린 평상시보다 사실 더 유난을 떨면서 십자가와 고난을 강조하지만 우린 평상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닥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당연한 세계 당연하게 여기는 세계와 맞닥뜨려서 그것을 깨부수고 넘어서서 극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커다란 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과 맞서 싸워 이겨내는 싸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커다란 위험요소가 바로 영적인 무뎌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커다란 위험요소가 바로 영적인 무뎌짐입니다